Hi, everyone! 안녕하세요! 우리 친구들과 함께 발음교육 공부하는 엘리시아 선생님입니다. 자, 이번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살펴볼 발음은 OR 발음인데요. 자, 이 발음은 짧게 우 소리를 내면서 혀끝을 안쪽으로 말아올려 R 발음과 연결을 시켜주면 됩니다. 네, 이 우 발음은 너무 강하지 않게 해줘도 돼요. 자, 그러면은 선생님하고 바로 연습해 볼까요? OR, OR 한 번 더. OR, OR 네, 그러면 우리 단어 연습으로 한 번 살펴보도록 할게요. 단어와 함께 살펴볼게요. 자, 첫 번째 단어는 POUR. 네, 가난한 이란 뜻의 단어입니다. 자, 함께 연습해 주세요. P, OR, POUR, POUR 한 번 더. P, OR, POUR, POUR. Very good. 자, 두 번째 단어는 SURE, 확실한 또는 확신하는 이란 뜻의 단어입니다. 자, 함께 연습해 주세요. SH, OR, SURE, SURE. 한 번 더. SH, OR, SURE, SURE. Very good. 자, 다음 단어는 여기에 보면은 OR 발음 앞에 I-어, 발음이 함께 있죠. 그래서 I-어, OR이 아니라 U-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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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됩니다. 자, 사실 이 U-어 발음은 앞에 다른 소리와 합쳐져서 좀 더 다양한 소리를 내요. 그래서 그 대표적인 소리가 바로 이 U-어 소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. 자, 그러면 단어를 통해서 한 번 살펴볼게요. CU-어, CU-어 하면은 치료하다 또는 낫게 하다라는 뜻이에요. 자, 같이 연습해 줄게요. 큐, U-어, CU-어, CU-어. 한 번 더. 큐, U-어, CU-어, CU-어. Very good. 자, 다음 단어 역시 U-어 로 발음이 되는데요. 자, PU-어 하면은 순진한 이란 뜻의 단어입니다. 함께 연습해 주세요. 큐, U-어, CU-어, CU-어, CU-어. 한 번 더. 큐, U-어, CU-어, CU-어. Very good. 자, 그 다음은 앞에 아 소리와 합쳐져서 아워로 하고 발음이 됩니다. 자, 첫 번째에 나온 우리 아워로 발음은 아워로 그대로 발음이 돼요. 우리 아워로 하면은 시간이라는 뜻이죠. 네, 함께 연습해 볼게요. 한 번 더. 아워로, 아워로. Good job. 자, 마지막 단어입니다. 마지막 단어는 sour. 신 또는 시큼한 이란 뜻인데요. 역시 아워로 발음이 됩니다. 함께 연습해 주세요. 한 번 더. 네, 우리 친구들. 우리 친구들, 이번 시간이 우리 마지막 시간이었어요. 네, 어떻게 선생님이랑 재미있게 공부 잘했나요? 네, 우리 친구들 열심히 연습해서 영어 읽기에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친구들 모두 화이팅! 우리 친구들 모두 화이팅! S 감사합니다.